루다야 여승부랑 삼촌 이거 사왔어 멍멍 강아지다 강아지 왜왜왜왜왜 강아지 무서워? 귀닭이 멍멍이긴 멍멍이 꼬리 멍멍이랑 인쇄 안녕 멍멍야 왜 멍멍이 무서워? 나 멍멍이 좋아하잖아 안녕 나 멍멍이야 나 좀 안아줄래? 나 좀 안아주라 오 예뻐 멍멍 안녕 해줘 멍멍 그렇지 쓰담쓰담 잘하네 멍멍 뽀뽀해줘 멍멍이 뽀뽀 아직 뽀뽀는 좀 낯설어? 그래 힘들어 응 귀도 만지고 우리도 나 멍멍 좋아하지? 응 삼촌이랑 외승부 알잖아 왜그래 너무 오랜만에 봤나? 안녕? 강아지야 응 응 춤추어야지 무서워하는거 무서워하더라도 일단 출건 치고 응 춤 다 쪘죠? 아 진짜 웃겨 무섭긴 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응 아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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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 점점 멀어진다?